빼세요! 해버려, 이거 좀 빼야돼? 네, 고민해요, 빼주세요! 전 지금 말인, 전 인지하고 있는 말인건데 이 대사는 마치, 질러놓고 후회하는 느낌이어서 그래도 아리씨가 우리의 메세지였으면 좋겠어요 잘했어 나 어디 했어? 들어가봐 좋아, 수고했어! 좋아, 수고했어!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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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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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직접 제작한 거예요? 네 아, 대박 이런 사진은 어디 있었어요? 나한테 있어요 그냥 이런 건 보낼 수 있어요?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거의 인간 죽어 인간 죽어 계속 찍어 하나도 진짜 어색해 네 네, 이렇게 산에 왔어 한 촬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 있는데 정말 너무 좋은 분들이랑 같이 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덕분에 7개월간 정말 정말 많이 많이 배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이 곡을 끌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태모 안녕